안녕하세요 러블리즈 지앤 케이 입니다. 반갑습니다. 러블리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이버 스타 측면도 완성해주세요. 사랑해. 사랑해. 호랑이는 어슬렁 어슬렁 선비에게 다가왔어. 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몸만 바들바들 떨었어요. 선비는 호랑이 말대로 콩나물을 제자리로 옮겼어. 마침내 정원의 나무 그늘 안에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야수를 보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빈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와 동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희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저희 러블리즈 활동 마무리 잘하고 시기가 좀 좋아져가지고 많은 외국분들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개개인으로도 많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저희 러블리즈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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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디디디디 많이 좋아하는 오디오 클립 스타 책방에 왔어요. 클릭클릭 구독구독 좋아요좋아요 많이많이 눌러주세요. 리플 아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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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